제가 요즘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할림을 합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그냥 그냥 일상생활 작가분들이 들으시더니 어? 이거 너무 가짜 같아서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작전을 펼쳐보시겠다 벌써 의심스럽게 내가 SNS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보는데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보면 알겠어 딱 보면 알겠어 자 두 분의 우한 일상 보시겠습니다 Let's get it 우리 베이비네요 베이비 잘 잤어? 응? 아직 안 끝났어 웨이크 업 어? 이거? 바로요 에헤이 이거 방송 됩니까 이거?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의심스러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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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크 업무 웨이크 업무 와우 치아가 녹을 듯하네 입냄새 때문에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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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퉤 그러냐 껌장 1년 정도 연애를 시작했고 올해 5월에 곧 결혼을 앞둔 커플이고요 4월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최고지, 1년 나 1년이 최고지 1년만 더 살아봐 아직 허니문이에요 일어나자, 오마이갓 들어줄까? 몸이 편찮으세요? 다리가 없어요? 여자들 이런 거 좋아해요 나는 3개월 사귀었을 때도 저러진 않았지 내가 덤벨이야? 아니, 아니 발벨 운동하시는 거야? 네, 운동 코트 인간 바벨 진짜 거점 아니고 몸 이렇게 드는 거 최고 운동 그래서 레슬러 사람들 이렇게 엄청 힘이 있잖아요 최고 운동 최고 운동 바삭 오! 아니 뭐 요즘 저희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 바디체크 사진 곧 결혼하니까 오! 진짜 웃겨 원 투 쓰리 와 투 쓰리 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진짜로 아니, 뭐냐고 이 방송 아니, 뭐 했다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했잖아 뭐 제발 해야 될 텐데 너, 너 이빨 닦았어? 안 닦았다니까 살아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알았어요 근데 저랬었어, 넌? 신혼 때? 아니, 그럼 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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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해요! 나도 했어! 거짓말 거짓말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통? 그게 일상이에요 모든 퍼플들 다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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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그럼 이리 와 왜 미치겠네 진짜 저런다고? 추우면? 따뜻하게 컴온 맨 유크 택 아, 지하워 아직 안 깼네 응 아니 아, 이걸 참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아, 진짜로 네, 거의 뭐 어때요? 저는 못 보겠습니다 내 껌딱씨네 유튜브 매미 매미 응? 난 매미 응 첫 주무셔야지 오 왜 매미야? 왜 매미야? 맨날 붙어있어서 나는 트리 그건 거머리 아니야? 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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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뽑잖아 피를 뽑잖아 거머리 거머리 자기는 아직 항상 섹시해 I have the best 피앙세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그냥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면 오래 못해 조금 잦아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러니까 점점 더 오히려 점점 더 점점 더 나 저기 부엌까지 가자 오케이, 알았어 저기까지 데려다 줘 어? 저기까지 데려다 줘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아니 각자 생활 좀 해 아니 아니 근데 감독님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사? 안녕 알았어, baby 아 아 말이 됩니까 아 뭐지? 이 집이야? 모르겠는데 뭐지? 아 건물 안에 집도 있고 사무신도 있는 거군요 오 우와 다륵 출근이군요 오, 좋겠다 오 스튜디오 어? 아, 스튜디오 아 오케이 유튜브 유튜브 그거 운동 오케이 어, 저 때 표정이 좋은데요? 어? 왜 벗는 거죠, 갑자기? 아니, 자꾸 벗으시네 아 심박수 아 체크하려고 어? 아, 집안님! 아, 이거 약간 냄새 나는데요 돌리자 아, 이거 아닌가 왜요? 왜요? 이건 믿어 이건 믿어 아니, 뭐 이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청소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도 우리 집에서는 설거지랑 어 빨래랑 어, 분리수거랑 쓰레기는 나야 음 내가 다 해 아, 저한테 쓰레기는 나야 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쓰레기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행동이에요 아, 뭐 그건 맞아 잔디 깎고 이러는 거야 아,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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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그렇게 하면 청소가 안 돼요, 문제는 뭐야 이게?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옛날에 아, 다 정리하고 맞아 맞아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술 없이 할 수 있어요 어, 청소 본능이네요, 이거는 청소 좋아하시나 아, 이거? 완전 주장 아니야 이게 운동인데 아니 이거는 하다가 봤어 이거 일상 조금 일상 운동이에요 일상 생활 운동이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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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쁘지 않아 150까지 죄송한데 청소 다시 해야 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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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남자들의 일탈 아, 저거 내조의 제왕이니까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니, 어머 종이를 벗고 있네 와 아니, 근데 등산 갈 때도 반스 바람으로 가 한겨울에? 어 자, 둘, 셋 오오 진짜 뜨겁지 아 집에 건식사 오네 오오 저 저 집 청소하고서 저렇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흔 두 살이라서 나 이미 노는 거 다 했어요 그립지 않아요 나 이미 했어요 난, 난 괜찮아 난 이제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어? 내 사랑이랑 정말 애지간히 놀았나 보네요 하하하하 야, 좀 하하하하 밖이 추워서 너무 좋고 와 아, 좋다 아, 좋다 아, 5분도 안 되는데 어, 나 깜짝이야 저거 뭔지 몰랐었어 나 눈 찡그리고 있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버튼이 지금 배꼽스 아, 5분도 안 되는데 벌써 땀난다 하하하하 밖에 나가고 아, 이대로 나가요? 아, 뭐 효도르야 뭐야 이거 와 와 와 오 어, 뭐야 아, 잠깐 아, 아 아, 더워 남자한테 진짜 좋아 한 번 해보세요 저게 왜 남자한테 왜 좋아? 어? 남성 호모나 올리고 그리고 몸에 염증 같은 것도 också 진짜야,진짜 그리고 약간 모드도 예, 신 emerged 무드도 좋아 Jarlipp's power 어머마만 발도 안 돼요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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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여기다 이렇게요. 우와! 와 진짜. 저거는 안 어려워. 저게 제일 쉬워. 아니 그래도 좀. 아 그래도. 다시 할게. 우와! 차려줄 수 있잖아요. 미스터 강! 그 몸에 좋아. 비순환. 우와! 그럼 뜨거운 물에 있다가 완전 차가운 물? 이거 다 오늘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와우! 좋다! 좋다! 아 너무 좋아. 따뜻해. 네? 따뜻해. 지은 거 아니야. 따뜻해. 미친 사람 같아. 좋아! 죽다고? 죽지 않아. 편해! 웃어야 돼. 힘들 때 웃어야 돼. 따뜻해. 이건 거짓말이 좋다. 이거는 맨탈 일부러. 마인 컨트롤. 마인 컨트롤. 헬스장 가면 다들 맨날 이러고 있어. 오 좋다. 좋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저러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가 적어요? 우리 오늘 침대 보러 갈 거야. 침대 사러 가는 거야? 네. 우리 가고 있는 거 가격이 얼마 정도야? 비싸? 모르지 가서 봐야지. 3,400 정도이겠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격 신경 쓰면 안 돼. 비싸지 않으면 만 돼. 나는 원래 짠돈이 스타일이에요. 흑수자로 이렇게 살았고 돈 약간 신경 쓰는 거 그렇게 자랐어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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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적당히 해, 베이비. 적당히 해. 처음으로. 그만 말 안 해. 그냥 이 XX가 가서. 안 돼. 내 지금 침대 그 프레임 있잖아. 이 XX잖아. 추위 누우니까 삐걱삐걱삐걱 소리 나잖아. 조립식이라서. 그거는 그... 놀니까. 이제 갈등이 있겠죠? 좋겠지. 다 왔어. 응, 다 왔다.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좋아 보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 그 XX야 하나? 응. 아, 더. 엄청 비싼던데 저기? 한 번 앉아봐. 해도 돼요? 어때? 바운스 있네. 오, 바운스 있어. 우와. 가볍다. 되게 가볍네. 탄력도 좋아, 여기. 이거 탄력 되게 좋네. 탄력. 우리한테 잘 봐. 지금 누워보신 중간 사용 모델은 이제 3천만 원 후반대. 네네. 네? 보기도 저렇게 비싸다고? 3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이요? 네네네. 정확하게는 한 3,700만 원대. 연예인 협차인데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노세일 브랜드여서 연예인 협차는 별도 없으세요. 잠시만요. 아, 네. 3천만 원. 우리 저거 누워보자. 3천만 원. 저거 누워보자. 오, 취해.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여기 누워봐. 여기 누워봐, 진짜. 누워봐. 여기 누워봐. 사람들 보통 이거 살 때 뭐 대출받으면서 사요? 대출은 고객님 사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대답했는데요. 일단 다른데. 다른 데도 볼까요? 응. 그러면 일단 나는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으니까. 아직 물이잖아. 왜 아직 다, 가연대 안 받잖아. 마음에 정말 들은 것 같아. 마음에 다 들은 것 같아. 견적을 한 번 받아보고. 견적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 숫자 뭐, 맞죠? 네네. 진짜 비싸다. 그 차값이잖아요. 차값이야. 일단, 일단 우리는 나눠서 사자. 뭘 나눠서 사자. 일단, 일단 그 다리. 다리부터, 레그. 레그. 레그부터. 다음 달 레그 하나 더, 하나 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합쳐서. 저런 장난 싫을걸요. 응, 지금은. 아까 거머리였었는데, 슬슬 소금질 한 거야. 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질. 약간 귀여워, 근데 그럴 때. 약간 귀여워, 근데 그럴 때. 심장 아파지. 심장 아파지. 아, 싸우질 않네요. 구존멘트가 난무하네요. 운명이 가면 안 돼. 엄마 왔나 보다. 왔어? 아이고, 후딩이 뜨거워. 안녕. 누구셔, 누구셔? 누가 또 오나 보다.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와,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많이. 어머님 너무 젊으신데? 미인이에요.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민혜 차 마실 거야? 나도 나도. 차갑게 나는. 나 무거워? 아니요. 장모님 계신데 또? 말도 안 돼. 투투. 에? 아,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너무 편해. 아, 잠깐만. 이거 설정 같은데? 나는 방송에서 저런 걸 처음 봐요. 엄마 앞에서 오시자마자 인사한다며 쪼물락 쪼물락. 미스터 캠. 안 돼. 이제 중요해요, 이제 중요해요. 미스터 캠. 미스터 캠. 미스터 캠. 미스터 캠. 미스터 캠. 아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왜 거기 앉아 있어. 너무 편해. 뭔 소리야? 와, 이거는 안. 저거는 미국에서도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인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인터뷰하고 계신데 지금 뒤에서. 저건 병이야. 저건 병인 건지 아니면 싸갈 수인지 박을 쓴 지. 이야...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쉬이 고생 많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건가? 정말 서로 싸우거나 화를 낸 적 한 번도 없어요.